안녕하세요 터너펠TV입니다. 제가 어제 큰 거 한 방을 먹었어요. 저는 공용방송이고 해서 그리고 SBS는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와서 몸무게를 이틀만에 13kg인가 14kg인가 빼고 했는데 벌써 좀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여튼 한동안 검색어 1위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SBS에서 느닷없이 저는 사랑하다 팽팽한 지구 파트1을 담당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이런 인터뷰를 요청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인터뷰 중에 중간중간에 어떤 대학생이라고 하면서 전작가 다닌다고 신고했다고 하는 사람들 나오고 하는데 누가 제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또라이라고 그런데 PD하고 이런 사람들 저희한테 접근할 때는 제목이 지구가 정말 둥근가 평평한가 라고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한 사람이 정작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 또라이다 이런 의도로 딱 해갖고 마지막에 문자가 오긴 왔는데 제가 문자가 이 사람한테 오기 전에 다 차단을 해 놨어요. 좀 뭐랄까 관상이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이어가지고 제 느낌에 누구나 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 있겠죠. 그래서 관상적으로나 어떤 행동이나 카메라도 몰래 이렇게 틀려고 하는 그런 것도 몇 번 저한테 걸려갖고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연락을 끊었는데 아무튼 자신이 생각할 때 공정하게 내보낸다는데 처음부터까지 다 거짓말 뭐 그냥 조작을 했다고 해갖고 저는 그게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무엇이 조작인가 자신들이 결국엔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그 우리 평평한 지구 모든 사람을 지금 능욕한 거기 때문에 좀 밝혀야겠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TV가 있고 변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자꾸 그 TV가 뭔가를 뭐를 느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증명을 해 주겠다. 이제 첫째로 제일 기가 막힌 게 제가 캡쳐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보기가 싫어갖고 그래도 사람이 얼굴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했으면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주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나온 게 지금 몇 분 되지도 않았지만 전부 그냥 이 사람들 정신병자라는 얘기로 끝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건가 참 일단은 너무나도 많아서 오늘은 샤키로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것은 한 라디오 방송 프로에서 샤키로닐이 나와서 자기는 이제 평평한 지구를 믿는다 라고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물론 이제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평평한 지구를 주장했다가 다시 둥근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둥근 지구를 주장했다가 결국에는 평평한 지구를 다시 주장하고 사람의 이런 신경 변화가 있는데 이런 신경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가짜 뉴스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안 했다 그러면 그게 가짜 뉴스지. 했으니까 그건 진짜 뉴스란 말이지. 차후의 마음이 변해서 아 사대강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 다시 그 물길을 틀자. 이거 물길 틀었다 그래서 과거 했었던 행동이 가짜 뉴스입니까? 이 SBS는 이게 참 문제예요. 특히 궁금한 팁이 와이고 참 이 사람들 상식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라 일단 제가 하나하나 이게 제 말이 뻥인지 진짠지 설명을 드리고 이 사람들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SBS가 얼마나 그 참 허무맹랑한 방송인지 참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좀 쓰레기 방송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샤키로닌이 이건 진실이야 지구는 둥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디오 진행자가 왓? 뭐라고? 이러는 겁니다. 샤키로닌 너 이상해 너 지금 뭐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제 샤키로닌이 지구는 평평해 이러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거 제가 또 조작했다고 그러겠는데 이 자식들이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인터뷰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라디오 진행자는 아니야 아니야 지구는 둥그래 둥그래 이러고 샤키로닌은 이거는 평평해 지구는 평평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마인드 컨트롤 당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 읽어봐라 요까지만 이제 제가 번역이 됐고요 더 해보겠습니다 뭐 대양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지구는 평평했다고 얘기하고요 콜롬부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콜롬부스가 뭐 미국을 뭐 신대력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지금 뭐 평평한 그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자로만 비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 내용인데 에 이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교육들이 또 잘못된 것도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조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샤키로닌이 라디오 프로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방영된 시간이 좀 길어요 길다고 하긴 뭐 하지만서도 그 나왔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는 건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바보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미안해서 그런지 마지막에 그날 방송국에서 그 뭐 교수라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뭐 한 3시간 동안 배틀을 하고 어쨌든 올라가는데 한 분의 이제 뭐 카메라를 다루시는 분이 올라와서 이제 좀 같이 좀 있으려고 하는 인사를 하는 배웅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은 좀 양심이 있는 거 같아요 자신들이 한 행동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한 거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참 아무리 그 진짜 쓰레기 같은 방송국 같지도 않은 그런 뭐 내용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사람 멀쩡한 사람을 지금 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었던 사실을 얘기하면 그게 가짜 뉴스인데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 지구가 평평하다가 계속 얘기하고 이런 자료는 너무나도 많아요 하하 위성의 이미지로 다 본다 그랬더니 이제 뭐 샤키로니 이제 얘기를 하겠죠. 위성에 관한 거에 대해서 좀 전에 중력에 관한 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샤키로니는 샤키로니는 위성을 믿지 않고 결국에는 그래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계속 컨스피리어스의 띄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 뭡니까 코요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그 주장을 넘어서 신념이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지금 뭐 가짜뉴스라고 뚝하니 내보냈는데 제가 그 sbs에서 나온 궁금한 이야기의 와이에서 얼마나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올렸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끝난 다음에 저는 교수의 시스템이 사실은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육성에 관한 게 말했지만 띄어리를 하고 저희는 이 상황에서 그 사이에 교수의 시스템이 교수의 시스템이 눈높이까지 왔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고요. 라디오 진행자들은 계속 반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위성 이미지를 받냐 어쩌저쩌고 떠드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일단 이 사람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신 나간 놈들이죠. 이게 마크 K. 설전트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플리케이션도 나왔어요. 이거 마크 설전트라는 사람 검색을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면 이 사람이 평평한 지구를 주장하고 영상을 찍고 증거 자료가 다 나오는데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매트릭스에 갇혀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견고한 시스템 때문에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한번 어플리케이션 다운을 받아서 보셔라. 영어를 못하셔도 돼요. 일단 누르면 동영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플에 가셔서 여기 영어로 M-A-R-K 그리고 또 K 설전트 S-A-R-G-E-N-T 마크 설전트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꽤 이제 플래럴스로 넘어온 사람인데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제 보면 궁금한 이야기 Y-387회 해갖고 나왔는데 이게 페이킹 뉴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심경에 변해가서 어 나 농담한 거야 라고 다시 번복할 수는 있어도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했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샤키로닐 뿐만 아니라 이제 농구를 하는 이 사람들 팀 플레이어라든가 뭐 이제 지금 이 사람은 관뒀지만 어 많은 동료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농구를 하는 사람 그 가수 뭐 B.O.B라는 뭐 랩하는 가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에서도 이 얘기를 다뤘어요. 이제 안 믿기 싫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SBS에서 이렇게 뭐 가짜뉴스라고 내보내기 전에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었나 안 했었나 정도는 한번 알아봐야 되진 않냐 도날드 트럼프는 더 웃겨요. 도날드 트럼프는 아주 이 사람들이 정말 찾아본 게 맞나고 생각 그 저 도날드 트럼프 세이지 얼스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룰게요.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고 그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크게 한 방을 먹었습니다. 한 개인을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났는데 그 사람이 정신 치료를 받아야지 자신이 진실을 모르고 있다면 아무튼 간에 그 저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속박하려고 드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도 속속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한번 들어볼 생각을 해야지 무슨 무조건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남극기지에 갔다 온 사람이 무슨 지구를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남극 대륙을 횡단했냐고 물어보세요. 참 그 사람도 한심한 사람인데 일단은 제가 뭔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 언론에서 다룬 거예요. 샤키 로닐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나와서 나오는 겁니다. 샤키 로닐 미국 프로농구 NBA 전설 샤키 로닐 이 지구 지구는 평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오늘은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빅 팟캐스트 위드 샤크에서 사실이다. 지구는 평평하다. 내가 지구 방광곡곡을 다녀봤지만 평평하다고 말했다. 아까 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방송한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나왔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온 이게 지금 이 사람들도 이거 카이리 어빙이라는 사람도 지금 플래럴소로 됐어요. 오늘은 카빌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주장하자 맞장구 쳤다. 오늘은 마음이 작동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아까 전에 나왔던 방송 프로 내용이에요. 라디오 방송에 수많은 인공위성이 촬영한 둥근 지구 사진에 대해서 오늘은 인공위성이 만든 상상 도를 통해 지구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지구가 둥글다면 중국은 미국 밑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세계는 평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까 그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던 그대로 내용이죠. 오늘은 오늘은 나는 플로리다에서 뉴욕도 가봤고 뉴욕에서 시애틀도 가봤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플로리다도 가봤다. 전부 평평했다며 진실은 하나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목소리 높여 말했다. 이거 지금 보시면 해당 사실은 20일 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서도 보도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자 이거 평평한 지구설로 지구가 구형이 아닌 평평한 원반 모양이라는 주장이다. 21세기에 무슨 일인가 싶지만 영미권에서는 아직도 진지한 주제다. 평강적인 단체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얘기하고 샤키론일 지구 평평한 거 다 얘기했다고 말하는데 무슨 이게 가짜뉴스라고 제가 없는 사실을 말한 것처럼 마치 그 편집을 해갖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 마음의 신경에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둥근 지구로 믿다 평평한 지구로 믿을 수 있고 평평한 지구로 믿다 둥근 지구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마치 이게 사실 이러한 사실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해갖고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뭐 발언을 하면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거를 다루려고 그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뭐 공률 개선부터 해갖고 비행기를 떼우겠다 배를 떼우겠다 뭐 다 약속을 해놓고 다 캔슬해놓고 배도 지들끼리만 몰래가갖고 찍고 온 건데 그거 원근법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아주 개망신을 주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이런 걸 제가 원근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뭐 그 이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원근법을 모르고 얘기를 하려니까 방송을 그렇게 커다란 실수를 하는데 우리 눈은 아래에 있는 거는 떠보여요. 위에 있는 건 아래로 내려가 보이고요. 그거를 이제 뭐 아래로 내려가는 걸 다이버전트라고 그러고 컨벌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나로 뭉치는 하하 때는 소실점으로 향하는 눈높이로 당연히 수평선이 올라오는데 지평선이도 수평선이 올라오는데 그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10km, 20km에 있는 건물 어디가 잘려 보인다. 당연히 안 보이지 아래는 내 원근법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에 가려지는 거지 당연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어 뭐 아 너무나도 제가 분노가 돼갖고 그 이것을 증명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고요. 말을 어 할 수도 없어요. 에릭 두베이도 필요 없고 이거를 증명한 사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샤키 로닐이 이런 말을 정말 안 했는데 제가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고 해서 내보냈는지 SBS에서 궁금한 TVY가 이렇게 허접한 방송 프로인지 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악마의 편집을 할 것 같았으면 안 나왔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놓고 그 ISS에 대해서는 조작됐다고 해갖고 나온 자료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올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참 한 개인의 이런 정보력보다도 약한데 무슨 방송을 하느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은 될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과학자들하고 얘기한 거 1, 2분 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계속 편집해갖고 내보내고 거기서 제가 칠판에다가 쓰고 해갖고 나온 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참 이거 이래서 방송은 정말 TV를 꺼라 턴오프 퓨어 TV가 맞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자꾸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다 트럼프도 그런다니까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근데 무슨 유튜브가 가짜라는 식으로 모든 유튜브가 그리고 제가 언제 유튜브에 있는 내용만 다 뵙겠습니까? 그러면 유튜브에서 국률 계산 다 해줍니까? 아휴 갑갑한 거죠 제가 저 그 오늘은 일단 샤키로닐로 가짜뉴스로 한 거 이거는 지들이 사과를 해야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하면서 가짜뉴스로 내보낸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 한 사람을 완전히 정신병자로 만들어 놓고 한다는 짓이 있다고 악마의 편집이나 하고 아무튼 이 방송사는 뭐 뭐야 올려야 돼요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제가 한번 기대해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잘못된 건지 다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노프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